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중국의 도시 봉쇄 여파로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디램 현물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업계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디램 현물가는 제품별로 1주 전과 비교해 0.3에서 0.6% 하락했습니다. 반도체 업황을 나타내는 DXI 지수도 0.5% 하락했습니다. 한편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올해 3분기 랜드플래시 웨이퍼 가격도 2분기보다 5에서 10%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트렌드포스는 이달 랜드플래시 웨이퍼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고, 하반기에는 랜드플래시 웨이퍼 공급이 수요를 앞지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